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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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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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 역시 아! 어떻게 돼요? 어, 누나, 여기도 안 돼 심호흡도 안 하고 출발했거든? 됐다 가까이 있어, 안 잡고 있어, 왜 이래? 야, 여기 아무래도 없어 아니, 저는 형님, 개가... 몸이 큰일 났다 어우 몸이 큰일 났다 어우 어우 나무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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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몸이 너무 좋아하네, 이게 아 큰 배달은 대단이 안 돼 아, 알겠습니다 큰 배달은 도전하네 뭐야 자, 저런 됐다 빨리 가야 돼, 빨리 올려놔야 돼 네 일단요 홀로 앞에는 일단 들이대봐야 어떻게 되는지 안 되는지 알지 응 이래가면 들어오지 건물 들어오잖아 이러면 찍히는 거지 어 됐다, 됐다, 됐다 올라간다, 올라간다 좋았어, 좋았어, 이 정도의 힘이야, 힘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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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일단 다시 빨간 거 해당도 또 꽝이잖아 여기 안 올라가면 안 죽지 어쩌나 어쩌나 잡혔어 잡혔어 됐어 잡혔어 올라갔어요 아 바다가 왜 멈춰 아 따참 그렇지 그렇지 형 만원 주고 그냥 퉁쳐라 만원 주고 퉁쳐 아 이게 낫다 네 오 오 오 오 오 오 아 이만큼은 올라가야 체면 유지가 되는데 그럼 올라가지 그래서 끓는 데 10% 너무 밟았네 너무 밟았네 아휴 너무 바빠 손질 못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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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